오늘 제가 연못을 관리하려고 산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. 풀도 많이 자랐고 물고기도 잘 크고 있어요. 요새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물고기들이 배가 땡땡해졌어요.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연못에 물고기 중에 잘 크지만 아직 넣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잘 나온다는 소리를 들어서 제가 잡으러 갈 겁니다. 바로 토종 붕어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가서 토종 붕어를 잡을 거고요. 연못에다가 넣고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1위 들었어? 한 마리밖에 안 들어간다. 왜? 풍어야? 진짜 풍어네. 많이 잡혔네. 이 놈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몰라. 다 붕어 지? 그런데 잉어는 하나도 없더라. 잉어 새끼도 올라올 텐데. 뭐하고? 씻어서 쓰이는 콧기름 해볼 거짓 42press tape. 생선인 versus 쇠anges até 두근 Infox Fridge 붕어 hanging F Veron 빙어치는 망가고도 풀어서 officials zenia 안 aerosol 붕어가 한번 사도 되겠다. 피라미도 있네요. 붕어 큰 물없어? 옆비가 돼 대원nous 유튜브를 해볼 수가 없는 mı 아이고, 반질반질하게 이쁘게 생겼어. 아주. 그러게 말이야. 오우, 대우다. 여기선 대우야. 새끼 중에 대우. 자, 몇마리 정도 잡았지? 많이 잡았는데? 새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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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 28 28 28 28 29 29 29 29 29 30 30 30 30 30 30 31 32 33 33 33 34 35 35 36 38 40 4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